안녕하세요. 보드코리아 뚝섬점의 홍창현 주임입니다. 스케이트보드 타기 너무 좋은 시즌이 돌아왔죠. 지금 매장에도 여러 문의 전화나 직접 방문하시는 손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뚝섬점을 활용하는 꿀팁, 영상 소개 같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언제나 편하게 놀러오시면 스케이트보드, 롱보드, 크루저보드, 랜드서프까지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모든 보드 장르가 다 들어와있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대여 장비에 대한 팁을 한번 드릴까 하는데 뚝섬점 매장에서는 언제든지 강습이 있는 날도 없는 날도 일반 보드를 대여해서 시승체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X게임장까지 걸어서 한 5분 정도면 도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강 공원에 잘 꾸며져 있는 고수부지 라인을 따라서 일반 크루징을 하셔도 좋고요. X게임장 공용시설 안쪽에서 보드를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놀러오셔서 같이 보드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다 완료를 해놓을게요. 대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트보드, 롱보드, 크루저보드, 랜드서프 그리고 보호대 헬멧까지 내가 필요한 모든 제품들 빌려서 타보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저희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고요. 아직 내가 어떤 장르의 보드를 탈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여하기 전에 일단 보드 위에 발 올려보고 아, 이런 보드 크기는 이런 특징이겠구나 설명도 한번 들어보시면 내가 원하는 장르를 선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롱보드입니다. 롱보드는 말 그대로 보드가 길어서 롱보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이즈로 봤을 때는 긴 거, 짧은 거, 조금 더 짧은 거 이렇게 마음 편히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요. 데크의 사이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발에 올릴 수 있는 이 발판의 넓이, 공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행 중에 안정성 있게 넓은 미리수랑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46인치 정도의 가장 긴 스탠스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단순 길이만 비교했을 때는 1인치가 한 2.5cm 정도 되니까 사이즈 하나가 줄어들 때마다 5cm, 5cm씩 줄어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리그를 하시는 분들은 길이가 짧은 보드를 많이 선호를 해요. 꼬리날개 끝단을 밟아서 데크를 이렇게 띄워 올릴 수 있는 동작을 하면서 기술을 하기에는 짧은 보드가 훨씬 유리할 수가 있고 보드를 완전히 처음 타시는 분들은 균형을 잡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보니까 긴 사이즈의 롱보드를 첫 번째로는 권장을 드립니다. 롱보드를 타는 목적, 트릭보다는 발걸음을 옮기는 스텝, 댄싱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본 사이즈 46인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짧은 거, 조금 더 짧은 거 타보는 것도 직접 발 한번 올려보고 나서 내 성향에 맞는 보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케이트보드도 살펴볼까요? 스케이트보드는 내가 생각하는 스탠다드한 기본 사이즈의 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바퀴, 딱딱한 휠, 트릭을 할 수 있게 반응성이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 꼬리날개가 이렇게 날개, 틱이 양방향에 다 있는 기본 스탠다드 모델이에요. 간단하게 방향전환하면서 바꾸는 이 물러지는 동작, 점프, 알리, 돌리는 플립 기술, 트릭, 반응성이 좋은 활동성, 묘기, 그리고 묘기의 성취감을 느끼기에 가장 좋은 보드입니다. 스케이트보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모든 보드들의 기본 모델이고 여기서 크루저, 롱보드, 랜드스업 이렇게 파생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뭐 순서에 지량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크루저보드입니다. 크루저보드는 사이즈는 스케이트보드랑 비슷한데 스케이트보드로 할 수 있는 간단한 기술, 트릭은 모두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이 꼬리날개, 킥부분을 약간 살려놓고 진행 방향을 보면 어? 왠지 이쪽이 앞쪽일 것 같죠? 한쪽 방향으로 주행이 정해져 있습니다. 뒷방향으로 주행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휴대성, 가지고 다니는 컴팩트함에 중점을 맞춰놓은 주행용 보드고요. 이 바퀴 같은 경우에 스케이트보드랑 다르게 롱보드에 사용하는 말랑한 우레탄 소재의 지름이 조금 더 커지는 바퀴를 사용을 해서 기술 묘기보다는 주행, 휴대성에 중점을 맞춰놓은 간단한 보드가 되겠습니다. 스케이트보드로 할 수 있는 트릭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으면서도 주행성이 올라가 있는 점이기 때문에 대여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스케이트 할까? 롱보드 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중간 크루저보드 사역점을 샀기도 하시더라고요. 다음은 랜드서프 보드입니다. 형태는 크루저보드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발판의 데크 사이즈가 조금 더 길어지고 이 아래쪽에 있는 철제 파츠, 트럭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 조향 각도가 굉장히 크게 턴이 깊게 들어가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보드가 앞으로 가려면 계속 발로 땅을 밀어주는 동작 푸시호프를 하셔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발목의 간단한 움직임, 상체 로테이션, 회전, 펌핑으로 추진력이 생기는 보드입니다. 아스팔트 도로에서 약간 뭐랄까? 파도타기 서핑이나 자세를 그대로 재현해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약간 특이한 보드이기 때문에 기술을 하거나 특별한 묘기를 하지 않고 일반 크루징, 주행만으로도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장르라서 스케이트 롱보드 크루저를 제끼고 인기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장르가 랜드서프가 되겠습니다. 실제 서핑을 즐겨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난이도가 실제 물에서 하는 제품보다는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거 한번 즐겨볼 만한 특별한 메리트가 있는 친구가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대여보드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을 다 드렸고요. 안전 장비, 헬멧이란 보호대 같은 경우에도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사이즈도 한번 착용을 해보시고 크기 맞는 버전으로 데크, 롱보드, 스케이트, 크루저랜드서프 그리고 보호대까지 필요하면 렌탈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놀러 오셔서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녹섬점에서 한강 산책도 해보고 특별한 즐길 거리 만들어서 주말, 휴일, 나들이 시간 즐겁게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재미있는 취미 생활 나누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언제든 저희는 준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마음 편하게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장에서 뵙겠습니다.